빠밤 헐 헐 헐 아 이거 못 참지 불격댁 간다 이거 못 깨도 불격 간다 헐 클리어가 중요한가요? 뽕맛이 중요한 것을 1강 꺼져 2강 3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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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 아잇 아니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는데 좀 음 어 켈리 야이씨 켈리빨이 다주네 그래 놓고 불격을 줘? 진화 안넣으면 육강력 못 잡겠지 아 이거 육강력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앞에서 몸 나오면 뒤질 수도 감사합니다 잡아야되나 말아야되나 재생사는 아까운데 자..잡아야되나? 재생사는 아까운데? 으아 으아 꺼져 없어져 흘려보내기 네 빨리 쓰자 아까 민첩 포션 없었는데 아이 강타가 타네 아이 미친 야 징끈 똑바로 안하냐 아이 미친겜 징끈아 매너겜해라 이여서 공격 포션을 먹어서 나와도 나와도 격돌이야 격불 아이 그래도 오바 상태라 아이 똑같은 엔딩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속옷 잠깐만 불격 제발 오랜만에 불격하고 싶단 말이야 방법이 없나 방법이 없나 강타 한 대 때리면 되나 아님 저기서 수비를 더 올려되나 여기서 강타를 때려도 안 될 것 같은데 강타가 강화가 안 돼있어가지고 강타가 강화가 안 돼있어가지고 어 되나 어 되나 된거 아닌가 된거 아닌가 안됐네 된게 아니네 강타가 안 되네 내가 안 되면 상태라 도전 아이 이 잠깐만 나 진짜 이거 더 하고 싶단 말이야 2덱 하고 싶다고 오 흐미 답이 없나 진짜 야 바리켈리 다 주고 몸박도 주는데 그냥 몸박이나 갔으면 델랑말랑하네 델랑말랑하네 어? 다음 턴에 불격 나오면 된다 안되나? 아 야 근데 이래놓고 이막에서 죽는거 아냐? 아 미친 바리케이드 룬피먹을까요 왕관먹을까요 왕관각인데 아 제발 아 이거 불리트 뚝배기 깰수 잇 잠깐만 불 하나 불 둘 불 셋 세개 밖에 없어? 예상 좀 뚝배기 아 이거지 뚝배기 야 야 이거면 이거면 된거지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겁니다 뭐지 뭐지우지? 타격지울까? 타격? 음 수비지우자 전투장비 전투장비 해봤지 신속보증 신속보증 흠흠 오 총동비는 찬성보증 두퍼끈 정 뚝뚝이 뚝뚝이 대기진 뚝뚝이 이집슨의 고자라는 딸기 어? 영체바리 이러고 이제 모두 강화되면 된다 이집슨 이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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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련해 주고 딱 때려 진짜 이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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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지핀겁 아 이거야 이거지 이럴려고 게임하는거 아니겠소 커피드립 합시다 어차피 자 도피도 한참 에 심장 안감 불 많이 불어간다 심장보단 불이지 근데 저기 있네 어차피 불 있는데랑 똑같은데 있으면 상관없 아니 근데 저거 회상하면은 강화를 못하잖아 그럼 일단 가보자 일간화 손해봉 어 요정 사막 가면 한번 더 강화는? 흠 강선 순수는 좀 어? 야잠만 요정동락 야 근데 저거하면 강화 한 번도 할 수 있다 그냥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잡지? 하나는 강타로 잡아야되는데 음 음 아 이거 음 음 126 어 어허 딱땜 파워점팩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거 이거 오코덱이고 영채화랑 징끄 생각하면은 어퍼가 맞겠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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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? 저 이거 몇 강까지 해봤냐고요? 글쎄요 이 정도 강원은 해봤던 것 같은데 15까지도 해보지 않았나? 바닐라로 바닐라? 완전 바닐라는 아니죠 13 멤버쉽 카드 타격 채워도 되지 아싸 아 이거 잠깐만 아 근데 고통은 좀 아 으 으 매턴 매턴 강화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매턴 강화할 필요가 없잖아 고통 고통 너무 아파서 안될 것 같은데 솔직히 159 들이면 다 똑바이 깨지 대결 액상기옥 액상기옥 절단 꺼져 카카수의 따테랑 아예 포샵 먹어야 되랑 아예 포샵 먹어야 되랑 애매하네 이거 아 됐다 이제 이번 턴에 영차 쓰고 어 됐다 나 달팽이 자신있나 아씨 쨋네 초월보세 깨알 표창 창방은 어접이고 심장은 좀 힘들 수 있겠다 심장도 근데 네 턴 동안 아니 다섯 턴 동안 조패면서 영체화로 두 번 막으면 잡지 않나 잡은거 같은데 심장 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타지우강 심장은 취약보션 있는데 이도류강 섬 에바죽 수비죽 아 바리 포션은 이게 좋을거 같고 아닌가 아 맞지 이게 어차피 창방에 인공물 못 빼서 창방에서 피롭고 심장에서는 포션은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게 낫겠네 아 이게 나은가 광기? 불격에 광기 걸리면 다 접할 수 있겠다 야야야 야야야 일로와 잘 못했어 안했어 지금 안 썼으니까 이제 영체화로 막으면서 불격 때리면 끝 불격 때리면 끝 불격 때리는 경기 어? 아 0 세워있으니까 됐다. 아 이걸 15뒤를? 뚝배기 예! 신난다. 18분 33초 아 개굴 피해를 177줍니다. 심장 허접해 아 근데 이코 177댐짜리 들고 오면은 심장이 어접인게 아니라 아클이 졸라 못된 놈 아냐 이코 177댐을 빨라 못된 그리기 있다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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